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지투 안녕! 자,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. 익숙하죠? 스케치북과 매직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내 벌써 기억 저 편에! 그림만 피어다! 어떤 챌린지가 있어! 하찮은 그림 그리기들! 어, 뭐지? 책을 들어주기! 이걸 가지고 한 게 너무 많아. 엄청 많아. 자,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릴레이 그림 챌린지를 할 겁니다! 오케이! 릴레이 그림 챌린! 룰은 옛날이랑 똑같아요. 룰은 이제 한 사람당 10초씩 제시어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보를 맞추면 돼요. 근데 이게 그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. 맞아. 가장 중요한 덕목! 센스! 어렵다.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해서 맞추면 막 뭐 사주잖아요. 포상 있잖아요. 포상 있잖아요. 내가 그때 피자 샀잖아. 피자 샀잖아. 맛있게 먹었는데. 개인 돈으로. 그래 내 돈으로.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. 무슨 돈이 없어. 다섯 군데 이상 맞춘다. 오오오. 아이스크림. 오오! 딱 좋다. 야 근데 이거 다섯 군데 맞추기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쉬울 것 같은데. 보다 우리 할 수 있어! 어! 아, 이 둘이 제일 겁쟁이 났지. 아, 이 둘이 떨어져서 그러면 안 돼. 이거 그냥 고맙다. 이게 무슨 소리야. 우리가 웃겨. 무슨 소리야. 처음이 되게 중요해. 맞아. 알아?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없다 하면은 적당히만 할 줄 알아요. 딱 이렇게 하면은. 어, 릴리그채를 좀 해봤나?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야. 맞아. 자, 우리 그러면은 다섯 개 성공을 위해. 릴리그 릴리그 챔! 오예! 자, 첫 번째 라운드 제시어는 이겁니다. 시작! 어려운 거 아닌 거 같아. 개 탔 나보다. 8 7 야, 10초가 이렇게 빨리 가잖아. 선 하나 그린 것 같은데, 지금? 5 아까 다 한다고. 4 3 2 1 어, 뭐 많이 했어? 4 자, 6 나 미안이 라고 했는데, 보탱? 왜 왜? 아, 어떡해! 왜 궁금해. 오. 아, 9 아, 9 아, 9 아, 9 6 왜 이렇게 빨리 세요, 갑자기? 시간이 너무 빨라. 3, 2, 1, 땡! 소모이가 잘한다 그랬어. 살려내라 한다. 시작! 이게 뭐야? 살려내라. 소동아. 이거 뭐 어떻게 그려야 돼? 7, 6, 5, 소정이가 많이 그려야 돼. 4, 5, 그렇지 그렇지.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? 내가 생각하고. 아 이거 참. 맞출 수 있어. 맞출 수 있어. 8, 7, 6, 5. 오 잘했어. 웬일이야. 오케이. 웬일이야 진짜. 자 그럼 태연이 한 대를 벗어주세요. 오케이. 뭐야 이게? 왜 아무것도 표현을 안 했지? 아무것도. 아 표현 열심히 했는데. 낙서를. 나르는 통 돼지. 나르는 통 돼지요? 이게 뭐지? 이게 대체 뭐지? 정답은. 전기구이 바베큐? 네. 아 무슨 전기구이 바베큐야. 이거 못 봤어. 그럼. 오 깜짝. 아 잠깐만. 이건 뭐야 이건.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. 이건 뭐야? 누가 그렸어 이거. 하나 더 덩이를 하나 더 그린 거야? 이거 삼겹살 덩이인데. 내가 볼 때 이거 책임자 도려내야 돼. 오케이. 자 삼겹살. 파이팅. 파이팅. 자 두 번째 셋이요. 자 요겁니다. 자 이제 태연이 눈뜨고. 자. 어 뭐야. 오. 오 약간 뭔가 길게 길게. 사. 이. 어 뭐가 되고 있어. 땡. 하나. 그리고. 네가 있잖아. 시. 왜 왜. 내가 볼 때 엑스부터 엑스 쳤는데 지금. 오. 사. 오. 삼. 이. 야. 이게. 땡. 왜 씌웠어. 왜 씌웠어. 왜 씌웠어. 에이. 에이. 시천도 돼요. 구. 뭐예요 뭐야. 팔. 칠. 자세한. 육. 아. 사대가. 사대가. 하하하하. 이. 사. 자기 자신 없다 하면은. 정당히만 할 줄 알아. 까지하다. 도장할 수 있어. 하하하하. 구. 하나도 그래. 살. 야 데코를 한다고? 데코 여기서? 데코 말고. 야 여기서 누가 간다고? 이거 알 수 없어. 아 없는데 얘는 그치. 일. 땡. 딱 봐도 알겠죠. 뭐야. 아 이거 두 가지인데. 어. 대관령 아니면 양떼목장인데. 하하하하하하. 속담입니다. 속닭. 속닭. 아 속닭. 야 느낌 오지. 땅사오리 땅사오리. 정답. 정답. 어 정답.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. 하하하하. 뭐야 뭐야 뭔데. 뭔데. 지금 뭐가 없잖아 뭐가. 뭐가 없잖아. 저 동물 다 먹지 뭐가. 다리가 없다 다리. 그치. 발. 말 없는 발. 말 없는 발. 바람 없는 발이. 바람 없는 발이 천리 간다구나. 그치. 그치. 이건 뭐야 이거는. 그치. 나 저기 왜 갑자기 돌담킬이 생겼나 했어. 자 이제 세 번째. 엄청 쉬운 것 같아 이번엔. 자 그럼 혜리부터. 시작. 포인트만 딱 잡아주세요. 포인트만. 그래 포인트만 잡다. 포인트. 그거 보고 딱 맞추겠습니다. 7. 6. 5. 4. 잘한다 잘한다. 너무 많이 들지마. 1. 땡. 오케이. 오 뭐야. 우와 진짜 잘했어. 여기서 근데 내가 더 어떻게 해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하지마 하지마. 하지마. 1. 땡. 딴 짓만 했어. 1. 10. 글자 쓰면 안 되잖아. 텍스트는 아무것도 안 돼. 숫자고 글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. 10. 9. 9. 8. 2. 2. 1. 4. 8. 7. 4. 정말 저 얌전하게 했습니다. 어? 아니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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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게 나와나? 자 이제 수정이가. 안대를 벗고. 확인. 오. 하 이건 뭐야? 오. 우. 우. 우고 물총을 쏘고 있고. 뭔가 TV. 얘는 뭐야? 스피커? 그냥 엑스쳐. 3초. 2초. 덤빙맨. 성공! 우와 대박. 군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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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혜리 진짜 포인트 잘 찍었어. 와 혜리. 와 대박 대박. 아 혜리 진짜. 달고 닦았네. 달고 닦았어. 이 포지션은 괜찮네. 이게 돼요. 여기가 돼. 일단 한 번만 더? 한 번 더 해보자. 한 번 더. 오케이 오케이. 네 번째 제시하는. 이겁니다. 어떤 건지 알겠죠? 그거 알지. 바로 맞히자. 포켓몬스터. 스피린 몬스터. 좀비. 자 다섯 번째 라운드. 이겁니다. 자 이거고요. 시작. 정답. 정답. 좀비 술라 잡기. 땡. 좀비. 아깝다. 지금 두 개 맞췄고 세 개 틀렸는데. 저희 목표 다섯 개였잖아요. 3점짜리. 3점짜리. 포지션을 잘 짜자. 오케이 오케이. 소정이 그리는 거 잘 그리는 거 같아. 나는 그리면 안 될 거 같아. 맨 앞에 둘 중에 한 명이 가서 뭔가. 그래 차라리 그럴까? 좀 작게 좀. 아. 물고만 트는. 차라리 우리 둘이 맨 앞으로 가서. 그래. 쬐끄만 거 이거. 깨작깨작 되다가. 둘이 확 그리고 끝내자. 그래 그래 그래. 그게 낫겠다. 좋아 맨 마지막에 이상한 거 덧대어서 이상하게 끝나느니. 맞아. 오케이. 자 이제 마지막 하나. 어떡하냐. 왜? 성희야 소극적으로 그리잖아. 그렇지. 모든 실력에 다 쏟아붓는 거야. 무조건 맞힌다. 맞힌다. 해리 마음을 읽을 기회네. 자 그러면 일단 제시하는 성희부터. 마지막이라서 욕심난다. 확인하시고. 어렵나봐. 깨작거래 깨작거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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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깨작깨작. 깨작깨작. 구. 팔. 칠. 오 과감한데 생각보다. 자세히 그려. 오. 사. 어떻게 했더라. 삼. 이. 일. 땡. 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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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맡겨줘 맡겨줘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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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것도 자신 없어서 안했어. 삼. 삼. 뭔가 쉬운게 있구나. 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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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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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. 오.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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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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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 친구가 오늘 우디구요. 저 점이다 저거. 오케이. 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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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게. 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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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0초. 딱 포인트를 잘 잡아. 보자마자 당신 머릿속에 1초 만에 생각난 그거. 그거? 그거. 국소? 싸늘하다. 아니 이거. 이거 하게 하면 안 돼요. 아니 힌트를 못 쓰겠어요. 국소라고 하고 왔는데 나도 표정이. 정답! 정답! 오버쿡뒤! 잘 그렸다. 진짜 잘 그렸다. 사실 되게 어려운 제시화였는데 전략이 정확하게 높였어. 사실 다 보자마자 오버쿡뒤 딱 가지고. 잘 그렸다. 오케이 여러분 3점 바로 해서 아이스크림 획득 성공! 성공! 아이스크림! 옛날 게임도 다시 해보는 것도 재밌네요. 그러게. 재밌다. 그리고 소장이 오니까 확실히 전력이 달라졌네. 이거 그림으로 하는 거 다 해야 돼. 그림으로 해봐 이거. 나도 다 바뀌어. 어까도 진짜 잘해. 앞으로도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뚜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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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하시 Bennett! Allen 한번 balloons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아까